내 아이들 온 곳 전우와 함께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우리의 전우 소총 조준세가 두고듭니다. 이게 실물로 보니까 크기가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날개를 펼칠 경우 가로 세로 길이가 181cm에 무게는 본체만 33kg입니다. 특히 이 드론은 크기가 큰 만큼 출력도 강해서 헤이로드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도 거의 10kg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한 정당 4kg 내외인 K2 소총 플러스 30발들이 탄창을 두 자루까지는 너끈히 달고 날아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 이 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드론에 장착된 K2 소총 딱 한 자루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드론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체 이름이 난사 두두두두 드론이 아니라 초총 조준사격 도론이잖아요. 지상 수백 미터 위에 올라간 드론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사격하려면 이렇게 그 묵직한 조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조준경은 지상 제어 장치에 실시간으로 화면을 전송하면서 30배가 넘는 전자중 기능까지 내장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이 드론에는 조준경뿐 아니라 이 조준경의 흔들림을 보정하는 이축진벌에 소총 발사 시 충격을 완화하는 반동 제어 장치까지 달려있거든요. 발사 시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드론에 매달아야 할 장치들이 워낙 많다 보니 소총을 드론에 결합할 때는 오히려 핸드가드나 개머리판 같은 부품들을 전부 떼어놓고 조립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품들은 인간한테나 필요하지 드론에는 별 쓸모가 없는 부품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드론의 정확도는 어떨까요? 국내 한 방산업체의 협조를 받아 사격장에서 0.4격을 진행해 맞습니다. 보이시나요? 사격 버튼을 누를 때마다 탄이 한 번 맞은 바로 그 자리에 또다시 차탄이 꽂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가 총을 쏘는 것이다 보니 인간적 요소들 그러니까 사격자의 호흡이나 자세 등과는 전혀 연관없이 오직 총기 자체의 정확도만이 명중률에 영향을 치더라고요. 고도 150m에서 사거리 250일 때 15cm 원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한 80%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꽤나 거센 바람이 된다는 걸 감안하면 느끼지 않는 수치죠. 자 이쯤에서 이 총이 연발로 나갈 경우 상공에서 반동 제어가 가능한지 아니 애초에 이 드론으로 연발 사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연발로 사격을 가해도 드론의 비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비록 공포탄이긴 하지만 저희도 드론을 굉장히 띄운 뒤 연발 사격을 진행해 봤거든요. 공포탄이 실탄에 비하면 반동이 약한 수준인 걸 감안해도 이 정도면 반동이라는 게 기체에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실탄을 놓고 연발 사격을 갈 경우에는 기체가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또 아니라더라고요. 명세기 오목표 전자상가인데 지상 제어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죠. 이 장치를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기존 드론 컨트롤러에 소총 조준 사격이 가능한 조이스틱과 겉은 많이 달아놓은 거대한 PC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윈도우 기반 PC예요. 이 익숙한 UI 보이시죠? 각각 15인치 12.1인치 터치 스크린이 달린 화면을 통해 기체 움직임과 총기 조준경 화면을 확인하고 원하는 목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조준경 화면이 연동되는 디스플레이상 크로스웨어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십자선이나 원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마치 FPS 게임 같죠? 다만 드론을 조종하면서 동시에 초총도 조준해야 하니 겉으로 보기에도 평범한 FPS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 버튼 배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기 오발사고 방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총기를 조준하는 조이스틱 그리고 총기 발사 버튼의 위치가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혼자 기체 조종과 소총 조준 사격을 동시에 해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 점이 궁금해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예상외로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대념상 요즘은 군에서도 인원을 줄여가는 그런 추세고요. 현재도 1인이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 명인 4대 5대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시헌들은 많이 해놨고요. 오히려 2인 1조가 아닌 1인 다수의 드론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준다는 답변. 알고 보니 이 드론에는 목표물 자동 추적 기능과 락온 기능이 적용돼 일단 사수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사수가 기체를 움직여도 조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개념상으로는 한 명의 사수가 다수의 드론을 이용해 하나의 목표물을 집중 사격하는 공직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쯤에서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 본다면 K2 소총 대신 기관총을 매단 드론이 벌새처럼 달려들어 목표물에 총알을 쏟아붓는 그림도 가능해집니다. KS&T 모티브 쪽에 K15나 다양한 총기를 달아서 운영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너무 좋은 점만 얘기했나요. 이 드론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이 드론은 총기를 기체에 결합시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K2 소총의 개머리판과 핸드가드를 분해하고 드론 몸체에 달린 레일 부위에 총기를 결합한 뒤 조준경을 달고 발사 장치를 결합한 뒤에야 발사 준비가 끝나요. 업체 측에서는 해당 문제가 드론에 달리는 소형 K2의 확장성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라며 레일이 부착돼 확장성이 뛰어난 신형 K2 시원을 기반으로 하는 드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기존 상용 총기를 드론에 매다는 형태보다는 기존 방산업체와 협력해 드론 전용 총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정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드론에 소총을 달아 운영한다는 개념을 처음 떠올릴 때만 하더라도 업체 측이 생각했던 용도는 제약사격 정도일까 합니다. 적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그냥 위협사격하는 용도로다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조준 사격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생생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데요. 250m 사거리 한 80% 이상의 명중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작전 개념이 대테러나 저격적으로 비켜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무기 체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추세라 합니다. 만 이쯤 되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볼 때 드론에 소총을 달아 공격을 하고 나중엔 기관총까지 달아 수십 수백 대의 군집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마냥 SF영화상의 일로만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는 법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이런 드론들을 막을 수 있는 안티드론건 역시 취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안티드론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시작하며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끝. 이 정도면 좋은 비유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